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아니네? 여긴, 여긴, 여긴. 오늘 어디 피트카를 받는다고 엄청 여기 오지 않아. 맞아, 맞아. 아침 인사 같은 거 온다. 나도 하고 싶은데. 그냥, 그냥 사와디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여긴 뭐 이렇게 예의가 없어? 아니, 왜 사실 우리나라. 잘 먹었습니다도 없고. 우리나라 언어 같아, 이틀엔 다양한 거 같아. 여기 사람 너무 많다, 당황스럽게. 와, 짱이다. 아, 그래. 아침에 사람이 원래 많잖아. 아침 활동 많이 하니까. 진짜 확실히 아침에 밥을 일찍 먹나 봐, 다들. 근데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은 것 같은 아침도 아니야. 우린 아침이지. 맛있게 먹자. 이거 바삭한 거, 빨리 먹으면 안 되나? 끝나는 거 같아. 안 돼. 알겠어. 이렇게. 사먹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이게 바로 이 사람보다. 저 메뉴보다 사먹어도 더 예쁘게 나와. 어머나 봐. 그래, 지금 먹어 그러면. 지금 먹어요? 먹어봐. 설득이 성공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래, 다섯 개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진짜 못 참고.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때, 새콤한 거야 이거? 아니, 달콤해. 달콤해?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새우살이 완전 똥글쩡글하지? 응. 완전 빨리 으깨진 거 아니야? 뭐 새우짓지? 오히려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근데 고소 맛이 잘 맞나? 근데 고소 맛이 잘 맞나? 은은하게 나와. 이 정도 은은하면 먹을 수 있어.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나? 와, 이 정도는 괜찮네. 근데 도스트 신기하다. 응. 빵이 완전 바삭한 것도 아니고. 계란, 계란빵에 새우 올렸는데 다른 맛이야. 응, 맛있다. 감쪽 같지? 그래, 감쪽 같다. 감쪽 같다. 잠깐만요. 절경이고요. 최고예요. 이게 바로 주객 전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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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가 걸렸대. 벌써? 자기야. 아침 다 안 먹어. 빵 하나 더 먹어. 아침 안 먹어. 나 먹어야 돼. 아니, 점심도 나 사려고 깨끗이 먹고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어. 채우는 먹으래. 응. 똥념이 있는 새우도 먹고 저 계란도 먹고. 음식에 흥미 이런 전언어가 보이거든요, 지금. 제 앞에? 지금 쌀을 새고 계시거든요. 저 생물이야. 나 많이 먹었어. 힘들다. 본심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힘들다 야가 본심이야. 진짜. 진짜. 나 어제 보고서 가서 더 어쩔 수 없거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돼. 진짜. 진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질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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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질툴. 어느 포인트에서요? 너를 보면 조나노가 보인다는 말은 질툴. 짠. 짠. 근데 이달아는 밥을 좀 덩달하게 먹는 편인 것 같아. 그 스티키라이스도 달달한 밥이잖아. 그 망고랑 찰밥이랑 뭐지? 아, 연유를 그냥 먹어. 와, 나 그거 진짜 상관 안 먹어. 망고가. 오우. 애들이 먹었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뭐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불가항력이 고려한 거. 거의. 주머니요? 아니, 거의 숱 많이 그 그거 같던데. 스케치북 같은 문제. 그럼 먹어야지. 그럼 다음 감탄. 갈수나 먹을까? 갈수나 먹을까? 갈수나 먹을까? 갈수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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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켰다. 야, 다 뚝을 끄잖아. 고시켰다. 아니. 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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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나 이거 먼저 먹어볼게. 이거 좀 궁금했거든. 나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 무슨 맛일까? 생긴 거는 약간 망고. 약간 피망같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 과일 맛이 난다고? 난생 처음 먹어보는 과일 맛이 난다고? 약간 과일보다. 근데 되게 쫀쫀하다. 과일보다 약간. 진짜 나도 하나만 찍어가지고. 야채 같아. 응, 야채 먹는 맛이야. 진짜? 근데 달콤해. 궁금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식감도 진짜 신기해.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전분 맛이 나. 응. 이 끝부분이 밀가루 전분 맛이 나. 약간 옥수수콘 깝질먹는 느낌이야. 끝엔 또 새콤한데? 응. 이 끝동거랑 끝부분이. 응, 끝부분이 새콤해. 어, 막 밀가루 맛이 나. 응. 그치? 약간 그 답답한 밀가루 맛. 되게 달다. 되게 달다. 신기해. 진짜 큰 옥수수콘 같지 않아? 생긴 거 진짜 옥수수 같다. 생긴 거 진짜 옥수수콘이야. 어때?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그냥 파인애플이야? 별로 안 새콤하고 안 달콤한 거 같은데? 응. 표정이. 약간 달라? 한국 파인애플이 더 맛있어. 응. 요즘 먹으러 그런 거야, 그냥? 약간 맛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얘가 원체 밍숭맹숭하고 달지 않아. 어, 밍숭맹숭하고 얘가 또 아, 색깔보다. 그렇다. 응. 좋은 경험이었다. 오늘도 경험을 하나 해. 우리 왜 자꾸 경험만 해? 원래 그런 거 싶어. 달달하고 맛있는 거 알 먹고 싶어. 이게 확실히 샛노란 게 훨씬 맛있네. 잘못 봤네, 우리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또 사버렸네. 분위기 값을 사버렸네, 또. 근데 성공적이었어. 분위기 좋았어? 응, 좋았어. 그럼 됐어. 응, 별까, 별까. jacket. 밤 12시 51분 도착이래. 그래? 응. 호텔? 예에에에에. 아, 이빗. 예에에에에. 아, 이빗어요? 네, 이빗어요. 꿈이 뛰어 올까요? 내일이 뭔가 이뤄냐? 얌. 이 차가 아들어. 공격 보험을 보여. 가기도 전에 진이 빠져나? 응 좀 진이 빠져나? 40분 걸렸고 지금 1시간 반 걸렸죠? 예언이 먼저 도착하면 적게나는 건데 그러니까 응 좋은 경험이야 응 역시 대화가 돼야 돼 맞아 대화의 중요성 올려둔 아는 것이 힘이다 대화의 중요성 어렸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독질하려면 영어는 필수다 아 아 헐 야 깨졌어 내 바퀴 어? 어? 어떡해 사무시밖에 없어 가자가 잔다 아 아 아 세븐일레븐 근데 어떡해 야 따 하긴 해 따 목에 이렇게 스카프 스카프 해야지 스카프 해야지 야 됐다 됐다 근데 있지 나 있지 저거 풀카를 들고 다녀야 되네 가방이 안 들어가서 가방이 안 들어가서 야 이거 되게 은은하게 나와서 더 웃겨 은은하네 진짜 조명이 너무 은은해 그러면 저 이거 저는 밍프라는 거 나는 그냥 눈 까봐도 참프지 응 라지가 375 정도면 괜찮잖아 괜찮지 이거 먹자 그럼 들어가 들어가 오 괜찮은데 anken 네 근데 음식이 안 나와 오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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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리노? 포리노? 그냥 먹대? 공연장을 갑니다. 너 뭐? 너 뭐? 너 뭐해? 너 뭐? 너 뭐? 너 가서 뭐 해야지. 나 귀. 님 손. 근데 머리 너 감아야지. 제발. 일주일만요. 셀프이잖아, 셀프잖아. 조용히 해. 왜? 너 안 하잖아. 걸릴 수도 있어. 조용히 해. 아니야, 적어도 해. 어. 아, 했구나! 조용히 해. 그리고 안경 재빠르게 빼잖아. 어, 조용히 해. 와, 더위에서 피했더니 머리를... 샴푸에 당첨이 된다고요? 아, 샴푸 가져올 거야. 미쳤나 봐. 야, 씨, 다행이다. 그것까지 코스프레스 면 인정. 찐 인정.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기야, 양말 지금 할래? 지금 해, 여기서 해. 아, 여기서 해. 의자 없어? 없어, 그냥 여기서 해. 어. 이렇게 치겠다, 정말. 이렇게 하면 돼? 완벽해. 콜팩트해, 콜팩트. 이 와중에 햇빛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열받게 잘 나와. 제가 나오는 게 잘 나와요? 어. 오케이. 야.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하하하하하하. 가자. 아니, 너네 진진하다. 정말. 정말 진진하잖아. 깨끗어. 드레스. 드레스. 잘, 예뻐요. 어, 없어, 없어. 왜 자꾸 데코레이션이 들어? 여기 3개 더 있어. 아, 진짜. 야, 정아의 3개 되니까 이것까지 봐줘. 아, 정아한테 축하해. 아니, 근데 여기가 그런 건가? 난대로 안 담았어야 할지. 그러니까. 아, 정아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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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풀껍 깨낀 게 진짜 어이없다. 진짜. 나 민규 보여주지도 못하게 한국에서부터 만들어오는데 너 먹을 거 아니냐고. 야, 그러면 컴퓨터 안 찍었잖아. 응? 아, 아직 왔어. 아, 아직 왔어. 그래, 아까워. 난 저거 다시 한 거야. 안 주지, 그냥 도망가잖아. 안 낚았으니까. 안 낚았으니까. 야, 요즘 짐벌도 안 해서 안 산 거라고 지금. 우리 이번 여행 편화 있어.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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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일 수준이로 와야겠어. 진심? 어? 아, 또 이드라고? 응. 진짜로.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나랑 안 될 건데 너 수준이로 오고 나는. 아, 맞네, 맞네. 현장. 우리의 첫 justice. 저세히 조사. 저세의 주저세, 저세. 저세의 주저세, 저세의 주저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싹의 싹의 4, 2, 3! 사진 3, 2! 지금 몇 시? 10시 10분! 지금 몇 시? 10시 10분! 저희 너무 보고 싶었고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월드투어는 옥트유가 아닌 비 더 선으로 왔는데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겠습니다 저희는 태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투어는 옥트유가 아닌가? 보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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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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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erder Cut! 아뇨, 보노칭 파나라 afin 보노칭 리브 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 아우 니클 러 봉유가 갑네 당연한 걸 물어 당연하지 그러니?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 그렇군 근데 나 신발끈을 좀 묶어야 돼가지고 좀 더 기다려주겠니? 러 닌는 나의 보리떡 복숭한 타워 마이탕 래퍼런 래퍼런 연co 연서 연선 연서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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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은 끝이 될 수 있게 너를 신경해 나를 끝낼 수 있게 점은 끝이 링으로 내 끝이 없네 난 진진하게 불가 막힌 날 어깨가 막힌 날 어깨가 막힌 날 오늘 날 잘해 아잇! 아잇! 여기 이렇게 꽂아야 돼요. 여기다가 잘 내가 도착하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싶어 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너무 무서워요 손에 있는 방탄소년단 다행히 한 번을 못하자 이 스테디가 지배 너는 다행히 뭔가 아니게 시세 없이 떨어지는 땐 미친 이 속에서 매력 이제 그만 그만끼고 발락하 발락하 잠깐 쉬면 안 돼? 아니 근데 근데 준영이 림보 했잖아요 아니 왜그랬게요 빨리 탐방난카? 아니 다리 범위가 높네 준영이 근데 준영이 따라하는거에요 지금? 이 탐탐 히졸라카? 어? 반경! 반경! 무슨말? 무슨말? 준영 림보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왜 바로 히존땐? 뭐하는거야? 그 말할래? 승관의 에잇원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에서 내 소식의 가장 큰 음악 콜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풀 버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림보 할매이 오케이 어? 남이네 스포티파이! 그리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면서 주르륵 하지 말라 니가 자꾸 해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끝나지면 마지막 끝나지면 정안의 드림을 두고 가야될 정안의 드림이 딱 엔딩성으로 마치 자장감 아냐 정안의 드림 아 이거 딱 지금 마지막 엔딩이 클로징인데 이번 엔딩 컨실만 하셔야 할까 행복해 너를 보내 인간을 같이 여운 날 옛 모습에 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생각해 둔추둔추둔추둔 둔추둔추둔추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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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틱๑이런 짝 작? 비 더 уз dazu 봉골 작작 어떻게 들어와? 작작 비서스 셋! 너 안 원 칼리 나 원투비 나 원투비 다닌 유 다닌 유 베이베 워우 베이베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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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랑쭈쭈 워우 워웅 워우 랑랑쭈쭈 랑랑쭈쭈 오늘 제가 처음 했는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랑랑쭈쭈쭈쭈쭈 요즘 유행어는 뭐예요? 한 번 더 하네 한 번 더 한 번 더? 좀 더 귀엽게 하세요 승관 씨 조금 더 조금 더 쭉쭉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늘 그러세요? 야 나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가면서 나가면서 시작 낙낙 쭉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귀엽잖아 이렇게 해야지 어제 먹었던 망고 스티키 망고 스티키가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긴 해 그 찹쌀만 가지고 먹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좀 부러워요 이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먹고 나서 어때서요? 이 러브는 뭐예요? 이 러브는 뭐예요? 이 러브는 뭐예요? 닭 여기 와! 胡 undertaken obi 지금까지 세련뜸펠이었습니다 사나이ún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많고! 오케이 아쉬우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아주! 바이코! 바이바이! 바이코! 바이바이! 바이코! 바이코! 코쿤카! 어쩜 불쌍하지 않아? 어 불쌍한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여기가 그래비 하나도 안 되는 걸 알려줘야 해 맞아 이 숙소는 근데 여기가 안 되면 이비스랑 로보트이랑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비스랑 크잖아 크잖아 이비스랑 여기랑 상당히 멀어 맞아 꽤 돼 자기 기준은 늘 가깝더라 사이마스께 무조건 드세요 4천원이에요 짠 짠 머리카락 앗앗앗앗 앗앗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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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врал 앗앗앗앗앗콩